진해성의 어머니는 추석을 맞아 아들을 보러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진해성은 24시간 내내 일을 해야 하는 개인 스케줄로 매우 바쁘다. 그래도 어머니의 방문 소식을 접한 그는 수천만 원을 주는 행사에 계속 참여하거나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어려운 선택을 하는 갈림길에 섰다. 진해성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신 공로를 잘 알고 있으며 어머니를 집에 외롭게 두고 싶지 않다. 이에 진해성은 이날 매니저에게 업무 정지를 요청하고 그 모든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를 모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한국의 멋진 장소도 많이 탐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할 만한 시간이다. 진해성은 어머니에게 의미 있고 애정 어린 순간을 선사했다. 이날 진해성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과 애정을 헤아렸다. 그는 어머니가 기억에 남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했다. 어머니와 진해성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이 소중한 정은 그의 추석의 아름다운 추억이다. 진해성 어머니는 함께 있을 때 아들이 할머니에게 주는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느낀다. 그와 함께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를 걷는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 전통음식을 함께 즐기고 특별한 여행지를 방문했던 달콤한 기억 모두 진해성과 어머니의 가슴 속에 그리운 순간을 만들어낸다. 산책 중에 진해성 씨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어머니와 그가 직면하고 있는 일? 3.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어머니는 아들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격려하며 진해성에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위로와 동기를 부여한다.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아늑한 저녁 식사를 즐기고 과거의 슬픈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나누었다. 그 추억을 돌이켜보면 진해성은 어머니와의 순간들이 인생에서 어떤 성취와 돈보다 소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헤어질 때 엄마와 진해성은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낸 것에 기쁨을 느낀다. 진해성이 가족을 그리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한다.